그런 세 가지가 되죠. 그 삼현희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자량인데 그 자량이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오정신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번뇌, 다섯 가지의 장애를 프라티박샤, 대치되는 그 법으로 그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법계의 연기, 연기관을 그렇게 하고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부정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뜸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그것은 수식관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숫자를 세는 방법이 숫자, 숫자, 수식관이 하나가 있고 수를 세면서 1부터 10까지 수를 세는 수식관이 있고 두 번째 따를 숫자 수식관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그런 호흡법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코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것도 예전에 부타다사 스님하고 스리랑카에 고승하고 한 번 논쟁이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사론에서는 안으로 명확하게 따라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숨을 들이킬 때 코에서부터 가슴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코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 그래서 구사론의 수행방법은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따를 숫자 수식관을 중요하게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몸안의 숨이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기가 쉽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어느 수행법하고 비슷해져요? 도가 수행법하고 비슷해지게 돼요. 그런데 도가의 수행법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호흡을 중요하게 하고 도가도 호흡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도가는 목적이 길을 축적하는 길을 잘 축적을 해서 축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정기와 연기와 신하는 것이 도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불교의 호흡을 집중하는 이유가 뭐죠? 먼저 그 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향을 하죠. 무엇으로? 윗바사나로 전향을 해서 뭐를 본다? 그 오고 생하고 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생하고 멸하는 내처를 생하고 멸하지 말라 하면 고통밖에 남는 것은 없고 생하고 멸하는 것의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무상, 호, 그 다음에 무화 이 세 가지의 진실을 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 같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불교에도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썼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오정신관을 닦는 것 그 닦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현위 가운데서 자량위의 수행이고 자량위에서 대치법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수행이라고 했어요? 삼하타 수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삼하타 수행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번뇌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번뇌가 적거나 아니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삼하타를 스킵하고 바로 위바사나로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감정선이 발달한 사람은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알아차리는 집중, 공부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정신관으로 대치법을 그렇게 닦아서 감정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사물의 진실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진실, 진리는 우리 불교에서 빨리로 뭐라고 그러죠? 사짜라고 그래요. 그 사짜가 사짜, 가짜 사짜가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위바사나 할 때 집중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죠. 두 번째, 경험적 진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카타, 파라맛다, 사짜. 그래서 쌍카타, 조건 지어진, 파라맛다, 진제의 사짜, 진리. 왜 조건 지어진 것을 위바사나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면 어산카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집중할 만한 대상이 되질 못해요. 그건 조건으로부터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대상도 아니고 사유의 대상도 아니고 형태도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풀어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초기불교에서 얘기하고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열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사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는 무의법이 구사론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 있다. 초기불교에서는 무의법이 열반 하나지만 구사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이 택멸, 비택멸, 그 다음에 아카샤, 허공 택멸이 산스크립토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택멸, 상키야, 뭐 빠띠빡시하다가 갑자기 혼동이 되어서 생각이 안 났어. 하여튼 택멸과 비택멸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번뇌가 있어요. 그 번뇌를 대치되는 수행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택멸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택멸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번뇌를 비택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택멸, 비택멸도 결국은 열반 그 다음에 허공의 근원인 아카샤라고 하는 것이 조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열반으로 그렇게 귀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구사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도 그냥 열반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중간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조건으로부터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첫 번째 형상으로부터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남아있으면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또 뭐 사우빠디세사 그러니까 유여의 열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열반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형상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름이 니밋다가 이름이 사라져야만 돼요. 산냐가. 만약에 아직 이름이 남아있으면 열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조건 지어진 관계가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해체되고 이름이 해체되고 관계가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물질이 해체됐으니까 물질로도 지칭할 수가 없고 이름이 해체됐기 때문에 이름으로 지칭할 수도 없고 관계가 해체됐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는 한 8개에 9개 정도 경전이 나오는데 그 경전에서 열반에 대해서 안한 존자나 아니면 까짜야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열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그것을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만 열반에 반대되는 것이 탐진치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것이 해체됐다. 사라졌다. 그렇게 이제 부정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열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테라바다에서는 니르바나 파라맛다 숙함이라고 그렇게 니르바나 파라맛 숙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열반의 상태에서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열반의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의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상태로 표현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상카타 파라맛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해체된 무의의 파라맛다. 진제는 그것은 명상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분명하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밑으로 하나가 남아있는 것은 삼무띠 사자예요. 삼무띠 하면 산스크립도는 상무르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르띠는 뭐냐면 덮여있다라고 그렇게 커버된, 덮여있는 거예요. 뭐가 커버가 됐느냐 하면 그 대상의 그 진실한 모습이 상, 무엇과 함께 그렇게 덮여지고 뒤져벼진 상태예요.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래서 이 명칭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삼무띠, 속재가 되는 거예요. 명칭하고 관련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속재. 그래서 속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경험되어지는 거기에 맞는 대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 경험되어지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상카타 바라마따, 유의의 진제예요. 그래서 속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의의 진제는 마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은 관찰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상카타 바라마따, 유의의 진제. 그것은 팔딱파딱 뛰고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개념을 가지고 죽어있는 개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마음이 쉬어지고 멈춰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의 대상이 되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쉬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팔딱파딱 뛰는 것들 그것들을 유의의 진제인데 우리 초기불교에서나 구사론에서 그 대상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색, 심, 심소가 공통적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혹은 몸,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 혹은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느냐 하면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어졌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은 무슨 수행이라고요? 위파산화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심, 심이라고 하는 것과 심소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관찰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위파산화 수행이에요. 그런데 심소가 초기에는 아비담마로 나아가기 전까지 초기의 상태에는 가장 최소한의 심소가 뭐라고 했죠? 수, 상, 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은 여기에서 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 상, 행, 식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색, 심, 심소를 벌리면 뭐가 돼요? 오온. 오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심, 심소 혹은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바사나라고 한다. 그래서 위바사나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념처경에서는 어떻게 오온을 관찰하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저 맨 뒤에 있는 분들 잘 보이는지 조금 더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글자가 보이나요? 조금 더 크게? 어떤가요? 보이는가요? 담마 안우빠사나 샤티빴타나 그래서 이제 범념처를 범념처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수행할 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문과경에서 오장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심이 먼저 혹은 탐심 그 다음에 탐심이 먼저 진심, 그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쓰여질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충만할까요? 에너지가 고갈되죠. 에너지가 고갈되면 오래 앉아 있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내가 보기일 때는 혼침이 먼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티나, 믿다 티나 티나는 정신적인 그런 무기력의 상태 믿다는 신체적인 그런 혼침의 상태 그래서 탐심과 진심을 잡념을 한 바퀴 삼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에너지를 한참 쓰고 나서 이제 혼침이 오게 되죠. 이제 혼침에 충분히 혼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이 어땠일까요? 충분히 쉬고 싶은 만큼 쉬면 정신이 막 그냥 말짱하고 정신이 성성하죠. 정신이 이게 수행을 해서 성성한 게 아니고 졸고 나서 성성하면 그러면 갑자기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 뭐가 비도 오는데 뭐 전이나 김치전이나 그런 거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들뜸이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포제티브한 쪽으로 하면 들뜸이 생겨나고 그러거나 에너지가 좀 우중충하면 어느 쪽으로 하면은 내가 이게 부모 형제를 다 이렇게 버리고 와서 여기서 졸려고 내가 얘기하던가 하고서는 이제 꾹꾹자 막 그냥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무슨 큰 일이 벌어질까 이럴 바에는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이 내가 그 업을 짓지 않는 것일까 자기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가 다섯 가지 이제 좌선할 때 그런 장애가 오죠. 자 그래서 그런 장애가 오는 게 나쁠까요? 아니면은 장애가 오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할까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그냥 오는 거예요. 자 오는데 아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치법을 통해서 대치법을 통해서 산매를 통해서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대치법이 아니고 이 파사나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관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대념 적용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다비카베 비크 산땀바 아잣담 까마 찬담 아티메 아잣담 까마 찬도띠 빠자나 띠 아산땀바 아잣담 까마 찬담 나티메 아잣담 까마 찬도띠 그래서 여기에서 아잣담 인터널리 안으로 산땀 하면 there is 거기에 까마 찬담 나에게 까마에 대한 욕구 그래서 까마 찬담 욕망이 나에게 나의 내면적으로 있다 발생하면 그런 까마 찬담이 발생하면 아티메 아자탕 까마 전도 나에게 욕망이 있다라고 알아 차리고 자 여기에서 삿띠인가요 삼빠자냐인가요 삿띠예요 그냥 욕망이 있으면 있다고 알아차리고 나티메 아잣담 까마 찬도 그래서 나에게 욕망이 없으면 없다고 알아차린다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there is there is not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안우빠나서 까마 찬다 우빼도 호띠 땀 쪄 빠자났디 안우빠나서 일어나지 않은 까마 찬다서 욕망이 우빠다 일어나면 땀 그것을 쪄 빠자났디 그것을 빠자났디 그래서 그것을 꿰뚫어 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야따 저 우빼나서 까마 찬다서 빠하남 빠하남 호띠 만약에 우빼나서 일어난 까마 찬다서 욕망이 빠하남 버려지게 되면 땀 쪄 그것을 빠자났디 그것을 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수면으로 물고기가 튀어오를 때 그것을 보고 알고 튀어올라간 물고기가 수면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그 욕망이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찰나를 깨뚫어서 아래 그래서 찰나 찰나에 번뜩이면서 바로 깨뚫어서 매다치듯이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there is there is not 그 다음에 없다가 일어나는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 야타쳐 빠히나서 까마 찬더 버려진 본내가 아야띠 인 퓨처 그 다음에 안우빤더 그렇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땀 쪄 빠자나띠 빠자나띠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이 다섯 가지가 뭐하고 굉장히 비슷한가요 산마 와야마 그래서 산마 와야마가 크게 네 가지로 이뤄지죠 일어나지 아는 악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악은 끊어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선은 유지하고 바야마 노력의 형태가 그렇게 네 가지로 일어나는데 지금 이것도 카테고리가 상장이 비슷하죠 그래서 일어난 것 있는 것 없는 것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사라진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발로 짓밟아버리는 것 그래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발로 짓밟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칠각질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칠각질의 단계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까마찬다 감각적 욕망이죠 그 다음에 위아빠도도 다섯 가지의 형태로 그 다음에 티나미타 해태와 혼침도 다섯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우다자 꾸꾸자 그래서 들뜬과 후회도 다섯 가지 형태로 위찌기자 의심도 다섯 가지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삿띠하고 빠자나띠하고 삼빠자냐의 차이점이 삿띠는 그냥 알아차리는 거라면 빠자나띠는 단순 개념과 함께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단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번뇌가 있다 그것도 개념이거든요 없다 그것도 개념이에요 없다가 일어난다 그것도 개념이고 있다가 사라진다 개념이고 이게 어떻게 안 생길까 그것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건 복합 개념이야 하고 단순 개념이다 혹은 두 번째 빠자나띠는 꽤 뚫어서 본다 그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런데 뭐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 꽤 뚫는 걸 좋아하는데 꽤 뚫으려면 앞과 뒤가 있어야 되는데 앞과 뒤가 본래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알아차린다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자타 바이라 그것은 또 다른 이슈니까 지금 수행하는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은 5장은 항상 있을까요 간헐적으로 올까요 항상 5장이 있어요 아니면 간헐적이에요 본래가 있을 때만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을 항상 알아차리는 건 아니에요 본래가 올 때만 알아차리는 거지 맨날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범염처에서 뭐겠어요 5장이 있고 5온이 있고 12초가 있고 그다음에 7각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성제 8정도가 있는데 항상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건 뭐예요 12초도 6가지 감각이 발생할 때만 하는 것이고 항상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5온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지금 그 얘기의 흐름이 5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색심 심소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색심 심소가 널브러지면 그게 이제 5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온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5장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잠깐 멈추고 이쪽을 집중했다가 이제 이쪽이 사라지면 다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5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5온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5온을 어떻게 알아차냐 아까하고 같은 이제 그런 패턴이죠 이다비카베비쿠 이띠 루팜 이띠 루파서 사무다야 이띠 루파서 앗당가마 그래서 루팜 루팜 이띠 루팜 이띠 루파서 이것은 이다하 루팜 이띠 이것은 그것은 색이고 이띠 루파서 사무다야 이것은 루파의 일어남이고 이띠 루파서 앗당가마 앗당가마 가 보죠 소멸 사라짐이죠 이것은 루파의 사라짐이고 자 그래서 이띠 베다나 이띠 베다나야 사무다야 이띠 베다나 앗당가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5온에 대해서는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물질이고 이것은 물질의 일어남이고 물질의 사라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이고 수의 일어남이고 수의 사라짐 이렇게 카테고리가 세수로 작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5장이 일어나는 것은 속도가 느려요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조건 지어져서 나타나는데 5온은 내가 필요로 하건 안 하건 간에 나에게 항상 아주 빠른 속도로 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그렇게 알아차리려면 이게 실천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다야 그 다음에 바야 일어난과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 우다야 바야 그 다음에 사무다야 그 다음에 아딴가마 왜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무다야 아딴가마 사무다야 아딴가마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니짜 우리 우리 그 봐야 되는 게 어니짜 주카 안았다 잖아요 어니짜 주카 안았다 그래서 어니짜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니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보지 보지 않는다면 우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그랬대 우상하다고 근데 몰라 나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나는 스님인데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믿어야지 이렇게밖에 안 되죠 자기가 봐야 되죠 그런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문적으로만 배울래 보는 거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라고 생각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오온을 봐야 돼요 왜 오온을 설명하는데 오온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오온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온을 개념적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온을 설명할 때 아주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어로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굉장히 규격을 맞춰서 설명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평민이 알아둘 수 있는 그런 말로 오온을 설명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온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고급스럽고 고급지게 철학스럽게 그렇게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명칭의 단단하게 그냥 그게 아니고 오온을 쳐다보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념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이거 설명부터 해놓고 그래서 물질과 그 다음에 벌써 이게 여기 다 됐나 보다 되게 간단하네 이렇게까지 간단한지 몰랐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온을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행태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좌선하면서 호흡할 때 오온을 느끼는 게 있고 두 번째 모한 때 느낄 수 있다겠어요 경행할 때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난 옛날에는 코 쪽으로 호흡하는 걸 했는데 가르치다가 내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코에서 헐었다더니 머리가 두통이 생긴다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쪽으로 안 가르치고 단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욕심이 막 그냥 품선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꽤 떨어지길래 집중하게 되면 코안이 헐어버려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상기가 많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에 부처님께서는 코 주변 파리묵함 입술 주변 그쪽을 집중하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전 단전이 어딘지 아시죠 배꼽에서 3.5배 4개라고 생각하세요 손가락 4개 배꼽에서 위트로 해서 단전이 있으면 양쪽으로 손을 살짝 이렇게 대가지고 움직이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키고 뭐가 느껴지는가요 숨을 내쉬고 숨을 뭐가 움직였죠 뭐가 움직였어요 아랫배 아랫배 아랫배는 오운 가운데 뭐예요 물질 자 이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이킬 때 물질이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숨이 들이시고 숨을 내쉴 때 느낌이 있나요 숨 내쉴 때 느낌은 뭐고 숨 들이킬 때 느낌은 뭐예요 일단은 일단은 집에 맡을 때 찬게 느껴지고 내쉴 때 따뜻한 게 느껴지고 따뜻한 거 들이실 때 찬게 내쉴 때 따뜻한 거 그거는 어디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거는 화대에 속하죠 오운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이게 이제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오운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틀려도 누가 와서 수에 해당한다고 수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수 화풍을 관하는 거라서 색이에요 자 그런데 느끼기는 수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빨아맞다 하고 그 다음에 산무릇디 속재의 수와 slide 搭 감사합니다.